윤화씨 미안해 난 얼마 전에 윤화씨 과거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라고 실망했어 근데 윤화씨는 내 과거 얘기를 듣고도 그 전보다 더 나한테 따뜻하게 대해줬어 우리 세이도 챙겨주고 윤화씨 내가 잘못했어 내 사과 받아주길 바래 용도 넘치 마라 봄밤에 피날리들아 오늘도 물도 옷고름 씹어가며 산재비 넘나드는 선왕 단기를 사장님 저저 저놈들입니다 저 노인네가 그 영감이요? 예 네 유명한 건달입니다 저 영감태계가 있는 한 저집 식구들은 아무나 못 건드립니다 저기 배낭매고 연장통을 든 저 친구가 정양봉이지? 예 이름도 바꿨다며 예 변칠복이라는 일부로 동생병하고 다닙니다 이름도 네 젠지 이름도 감사합니다.